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으로 자살을 하면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채널 구독자 말고 유튜브에 직접 자살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위주로 말을 해볼게요. 우선 자살을 하는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자살을 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생에 자살을 해봤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현생에서도 그런 걸 쉽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기 영혼에 그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어깨가 탈골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탈골이 한 번 되기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빠진대요. 여기 턱 탈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살도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카르마도 있죠. 우리 조상님 중에 자살을 하신 분이 계신 경우에 우리 집단 무의식 중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가족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친한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에 그 영혼이 나에게 와서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겠죠. 그리고 아예 인연이 없는데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이사를 갔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전에 거기 살던 사람이 자살을 했었다는 거죠. 자살을 했던 사람이 생각했던 것들이 그 사념체들이 집안에 서려 있는 거예요. 그 기운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잡념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게 꼭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마음에서 올라온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좀 한 발짝 멀리서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세요. 아 나의 마음에 화면에 이런 것이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한 번 더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고 질질 끌려가느냐 아니면 얘를 객관화 시켜서 바라보고 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요만큼만 더 노력해보자 하고 종이장 하나만큼만 더 노력을 해봐도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올라왔다고?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저기서 어딘가 흘러들어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는 영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전생의 악연에 의한 것인데요. 전생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살을 해서 먼저 떠났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다시 부부가 됐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사람이 자살을 해서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만일 이렇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떠난다. 그러면 이것은 예정된 사항이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한 경우보다 계획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하고 왔는데 중간에 내가 의지력이 약해지고 중도 포기를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카르마도 영향을 주지만 현생에서 내가 직접 자유의지로서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중도 포기를 하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살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 라고 설명을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자살을 한 영혼들만 모아놓은 지옥이 있는데 오랫동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뉴에이지 영성 분야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자유의지로서 오는 것이고요. 가는 것도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살 말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죠.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살을 해도 마음의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서 힘든 일이 있는 경우에 그만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유체이탈, 임사체험 이런 것을 해본 분은 자살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뒤의 상태를 자기가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내가 이 몸에서 나온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나의 의식은 그대로 있다.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나의 몸에서 빠져나와 있는데 몸은 저기 보이고 나는 여기 공간 속에 그냥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작용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유체이탈 말고 전생 기억에서도 오거든요. 전생 기억은 최면을 통해서도 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꿈속에서 자각몽을 통해서 간 적도 있어요. 전생에서 제가 죽은 바로 직후에 있었던 상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몸에서 벗어나 있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 모습까지 그대로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 상황이 싫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물질계에서 떠나면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나의 마음의 상황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물질계에 있을 때도 나의 괴로움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더라도 나의 마음의 괴로움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불구덩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더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구는 영적인 배움을 얻기 위한 학교이고 시험장이에요.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다 말고 어 힘들어, 나 더 이상 시험 보기 싫어 하고 시험장에서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수능 시험을 볼 때도 1교시 보고서 망했네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2교시 시험 보고 망했네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중도 이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나는 이미 상위 그룹에서 뒤처졌어. 계속 뛰어봤자 잘 될 가망이 없어. 하고서 중간에 그만둔다면 어떻겠어요. 마라톤 대회에서 꼴찌로 들어오는 선수한테도 우리가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잘해서 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맨 뒤쪽에 있었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뛰어서 완주를 했다. 그런 정신력, 의지력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만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칭찬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영혼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경험을 조금만 해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이고 나의 몸이 죽더라도 나의 의식, 나의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단지 벗어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자살을 하면 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해결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닦는 일, 수행을 하는 일은 이 물질계에서만 가능해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이 물질계에 살아가면서 영혼, 육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마음을 비워내고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진화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영계로 가게 되면 영들의 진화가 거의 없고 고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영들이 여기 태어나서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줄 서서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다는 거죠. 이 지구가 학교라고 한다면 학교를 벗어나서 나가면 검정고시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했다. 그러면 저기 검정고시 볼 수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중퇴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 이 지구 학교에 오는 것이고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나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 이거 지겨워 하고서 떠나 가봤자 거기서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지구에 살아있는 것이 왜 좋으냐면요. 이 지구에서는 우리가 괴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괴로운 마음을 가진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 세상에서 괴로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영계에서의 삶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서 사망할 때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난다면 영계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든지 괴로워하든지 그런 상태로 간다면 영계에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 자신도 힘들고 내가 뿜어내는 잡념들이 영향을 줘서 나의 자손들에게도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살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극단적으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졌었던 나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계속 힘들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나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을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게 된다 그런 것 말고도 내가 연기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사념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들 자신의 삶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안을 보면 줄두리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도 힘들지만 나의 가족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손이 있다면 자손 대대로 그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책임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현실에서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로는 더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 물질계에서 가능한 것이지 여기서 벗어나면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돼요. 나의 힘든 마음을 해결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물질계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로 자살로 인한 카르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살을 해서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괴로움을 주었다면 내가 고통을 준 것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업보로 작용을 하고 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 생에는 반대로 내가 가족의 자살로 괴로워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남에게 저지른 일은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려는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삶이 힘들어서 떠났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준 것이잖아요. 그 업보를 피할 수 없고 윤회를 하면서 언젠가 내가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로 인한 카르마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을 경시한 카르마예요.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죽인 것도 카르마가 되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죽인 것도 생명 경시한 카르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몸이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의 생명을 해야든지 나의 생명을 해야든지 똑같이 살생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살생을 저지른 사람은 윤회를 하고 살아가면서 그에 맞는 업보를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몸에 심각한 질병, 불구, 사고 이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 가족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자기의 주어진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단명하게 되는 것도 살생업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존재들을 살생하는 카르마를 가급적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람에 대한 것은 그 업보가 훨씬 훨씬 크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야된 것도 그만한 살생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쉽게 어떻게 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신성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하늘과 땅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몸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나의 몸과 뇌는 가만히 쉬고 있지만 심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도 일을 하고 있고 몸의 혈관이라든지 장기라든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몸이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심장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몸도 그런 거예요. 나의 몸은 하늘과 땅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살로 인한 불이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서 떠나는 것인데 죽는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나의 괴로운 마음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는 내가 이 마음을 닦아서 어떻게 변화시킬 여지가 있는데 이 몸을 버리고 나면 그럴 여지가 사라지게 되고 괴로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그것이 또 카르마로 돌아와서 내가 언젠가는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나 자신의 생명을 경시한 살생업을 지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나와 가족이 질병, 사고, 단명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간다든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쨌든지 공부를 하러 온다는 것이죠. 이 공부하는 시험장에서 벗어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인간관계와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만일 가족과의 갈등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가족에서 벗어나고 연을 끊으세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최대한 방법을 찾으셔서 연을 끊으세요. 가족과 연을 끊는 게 낫지 자기 몸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 불화라든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떠날 방법은 있을 거예요. 좋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과 대면하고 있는 이상은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가급적 그 상황을 떠나세요. 그래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죠. 만일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부모님을 떠나시고 연을 끊으세요. 가급적이면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도록 해보세요. 떠날 용기가 없다라는 분은 떠날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죽을 용기는 있겠어요. 떠난다는 것이 같은 나라 안에서 떠나도 되고 다른 나라로 가도 되고 남극으로 가도 돼요. 최소한 하늘나라로만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빚을 많이 줘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면 있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여기서 바닥으로 추락한다.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왜 한순간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지? 나 자신이 견딜 수가 없고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법률적으로 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에 주민센터에 알아보고 복지제도를 찾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순간에 가난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엔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더라도 나를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사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고 도와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나를 알아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어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 자살이라고 검색만 해도 여기로 전화하라고 빨간색 글씨가 뜨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해보면 상담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찾아보시면 종교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부담, 책임에 치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깡다구 같은 게 좀 있어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문제로 좌절하고 이런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고생을 하면서 사신 것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 저런 상황에서도 살 수는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소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잡초 같은 그 끈질긴 생명력을 보면서 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노력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살아왔어요. 공자님이 쓰신 주역에 보면 궁즉변, 변즉통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 극단적인 지경에 다다르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변화가 일어나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경제도 보면 호황이 있고 불경기가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바닥을 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바닥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올라오는 시기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반지에다 그 글을 새겼다고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상황은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견뎌보고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랬었지 하고 돌아볼 날이 오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정말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 이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뒤에도 그럴까? 20년 뒤에도 그럴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올 수가 있지만 내가 10년 뒤를 생각하고 20년 뒤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놓아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희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의 엄마가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자살을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엄마가 임신 4개월 정도였을 때 삶에 너무 희망이 없었대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집안에는 밥 먹을 것도 없고 엄마는 너무 고생하고 살고 애들도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애가 또 생긴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엄마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떠나버릴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약국에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아서 한 100알 정도 모은 거예요. 이 수면제를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잠이나 한숨 자고 생각해야지 하고 4알만 먹고 그냥 잤대요. 그런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여자아이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대요. 엄마 이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나를 낳아주세요. 나를 낳아주면 내가 나중에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 목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살아가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면 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의 아이들도 3명이나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을 듣지 못하고 계셨겠죠.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용기를 주고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